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히히히히 렛츠고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영상에서 만나요 에피소드 6 퍼포먼스 이 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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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ㅎㅎㅎㅎㅎ 후우 알갓 나 이 편곡을 즐겨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편곡은 ''WAKE UP' 알갓 옵 알았죠 내 맨이 큰일하고, 개코 ㅇㄴㅇㄴㅆ 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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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갓 보 far 자.... 오 그런 Motory? 썸비앤 треб shame 그꺼 이렇게 얘기하는 Love 웨이크업 웨이크업 vasht cie дело 인제 이 노래는 좀 비슷하게 이 노래가 너무 밝고 너무 행복하고 요놈음세에 그 되게 멜로디 요놈음세에 그런 앤딕티브 약간 약간의 feel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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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게 아주 다른 사람의 아리얼굿 왜냐면 아리얼굿 ㅇ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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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ㄴ? 이런 때문에 DNA에서 파악할 때 ㅇㄴ ㅇㄴ? ener ça inform означ ㅃ 나 정한다고 polish ㅇㄴ ㅇㄴ ㅇㄴ? 근데, 네가 감 surviving to rap 내가eft pores mals 후에는 다시 흐흑흐흑 아아아아 흐흑흑흑 흐흑흑흑흑흑 고백 고백 내가 얻은 자 arte 같긴 하지만 내가 잘uros 맨 사님의 용량을 좋아했는데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그 말이겠죠 취재하시고 환영하면 세상에 어떤 목KK에 두고 으엉 그 어떤 수입을 해 왠지 그는 탈출하고 배고픈 대의를 대신 ㅇㄴㅆ 앗이 랩스랩 지금은 저는 이 말 듣고 책만큼 들은 수입 도매 이 사람은 정말 탈렌드 그런 경제하다는 맨 자셋들은 아주 스타드 자리, 널 끌어 내리는데 만져서 넘어 봤지 끄떡없어 반지, 아주 진해 간식 이를 기억 내게 차라리 났지 그 몇 분과 된다고 죽 수진 않지 자 이 거고 윗사람 하게 넘어서 보여줘야 내 방대 가진 거 없이 여기 올라 밤에 술 아니면 담배로 위로하고 밤에 난 살아서 가난과 함께 근데 오늘 불어선 클 것 같아 네가 없다면 잇몸 커서라도 만들어 성공은 내게 더 탄생 I quit going, no way girl 지겨웠던 악몽을 밀고 어떤 과거를 뒤로 하고 위로해요 새로워서 조던을 시골 레이어 아아쌰하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كل느 조이딴얼은 tradis! 나 좋아해 cour나는 랩곡엔 굉장히.. 에너지력의 내는 부x 아ㅏㅏㅏㅏㅏ는 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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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앗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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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앗 아왓 ㄲ앗 쑣ㅇㅇ 저 이름이 잔잉 그래도 몇번 두 개 예왕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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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ve 정말 그루피 아주 이예 예왕쎄 잔잉 예왕쎄 내 이름을 잊는거 아시지만 이 친구! 이 파트 좋아. 아 파도타고 그냥 새고개 길지 새벽에 기뻔해 We're my A.O.A. 돈 잘 모르는 어린 베러빈 I like that guy I like that part Something A.O.A. Y'all think the wiki side that I like that I like tha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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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쫓아가미 A.O.A. Wait a minute This is my first time I'm reacting to KABRA on Showing Your Money But I'm reacting to KABRA a lot of times You know what I'm saying When his album dropped You know what I'm saying With the It's The album comes like green And it's almost like a Zombie almost You know what I'm saying Behind the glass or something I forget the name of the album But that album was dope Dude Once you listen to KABRA's voice You know what I'm saying And his style is so like It's so different That it's like It just speaks out to you Like it's You listen to it Like a second And you're like Oh that's KABRA You know what I'm saying That's the feeling that Like Oh when he came in But anyway Wow I like this kind of voice Yeah WOOOOOOO WOOOOOO WOOOOO WOOOOO 대표님의 ㅋ 히히히히히힣 하아핰핰하핰핰 아 그게 아니 하필임랄 그 있으면 이렇게 폴섰득 이놈 safe 멜로디 마ont 음 다음 또는 너무 잘생겼어 그는 그냥 자신있어 그는 깨끗한 페퍼 보이스도 있잖아 그는 약간의 랩들의 랩들 그리고 그는 이런 페퍼 보이스도 있잖아 그리고 멜로디가 딱딱 이건 음...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다시 들어봐 프렌치에도 얘기하는거야 와우 우리 Viva Labi도 와아아아 고백 난 완전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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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마 저거 조아였지 ㅇㄴㅆ 난 그 Viva Labi가 헵노타이지만 그 Viva Labi의 그런 ㅍㄴㅆ ㅇㄴㅆ 그 너무 웃겨 왜냐면 모든 스타일이 정말 안가짐 그냥 Taber는 Taber ㅇㄴㅆ 그 ㅇㄴㅆ 그 ㅇㄴ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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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ㅇㄴㅆ 그 ㅇㄴㅆ ㅇㄴㅆ Taber 이 ㅇㄴㅆ 그로위가 더 더 잘해 구급한 느낌 요 llama 이게 좋았어 아리오 여기가 우리한테 좀 말했을 때 우리한테 좀 보냈을 때 근데 여기가 문장일보이 고객보이기 좋음 그래서 좋았어 타벅은 우리는 그와 같이 얘기했고 저한테 가끔 그대가 하기로돼 그냥 잘 자란다 그리고 난 그랑럴을 생각해보는게 조이 이렇게 비트의 소리가 좀 더 낮아 좀 더 낮아 그루비 죄송해요 너무 많이 얘기해 근데 너무 흥미로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모바 네모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럴수야! 고맙! 고맙! 허허허허허허 헉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좋아요 그니까 저声 목소리ен에 한 번 보이믄 그دا 보시면 그가 거의 그녀가 이름을 볼 수 있는지 그녀가 멈춰섰다고 말해 그는 엉덩이들만 그녀는 그가 에프트를 한다면 그녀가 랩을 걸어가는게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에 그녀가 그녀가 굉장히 그렇다 여러분의 시작을 다 믿는거에요 그가 그녀를 제한한 나는 그가 그가 이 노래였다면 너너로 인사한다고 말했지 이때는 내 리액션을 알고 계신다고 말해도 그가 돈을 못하는거에요 나는 너무 좋아 그녀가 너무 좋아 고버 아 아 아 와아아하우 와아하우 ㅜㅜㅜㅜㅜㅜстро millet 빈테잇 와아 와우 ㅇㄴㅆ 나는 그의 постоянно 끝난가지고 ㅇㄴㅆ 그대 double 크으으으읍 돌아가자 나는 이 퍼포먼스를 좋아해서 야, 인간을 얼마나 zachary into it ㅇㅆ 나는 왜 어느 와봐 levant을 보여주고 서로의 лич적인 얘기 우리 연애도 막나서 너무 무거워요 ㅇㄴㅆ 근데 그거는 바깥에 대한 느낌의 요놈이 sagte? 거의 모티베이션 인스파렛 비트 도와주시오 그리고 양세 어어어 맨 앗 내가 왜 모든 스타일이 참여해졌어 우리가 너무 좋으실 때 ㅇㄴㅆ 으어 으악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야 와아아아 집살이 너무 없었 A B B B B B B timer guessing 삐에 붙인지 가길래 치乬amente 밤가 frequently lam逆이니 취약을 했두 Là acord Congress 야 Sag to you ㄴㄴ Eer 그들이 만든 만에 스튜디오를 잘ania 방안한 salt flanworks 약간의 메타포로 인정적인 느낌인 것 같으면 좋겠습니까? 스테이지만 모두가 서로의 스토리를 좋아하고 싶었고 모두가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른데 그들이 들어있는 것 같으면 좋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했을땐 그녀의 태블를 봤을땐 그녀의 스토리가 너무 다른데 그녀의 작업을 만들었을땐 정말 멋진 것 같땐 그리고 태블를 그 VMA LABIDA라는 것 같땐 ㅇㄴㅆ? 그 부분은 너무 카비 ㅇㄴㅆ? 그 ㅈㄴㅆ? 후! 미안해 근데 이 년생이 엄청 하이프 난 이 년생이 더 재밌어 이 퍼포먼스는 다운 샷앟은 모든 몸부 이 ㅈㄴㅆ 오늘은 끝까지 구독자, 구독자, 다음날 끝까지 말했을때 그 ㅈㄴㅆ 그 ㅈㄴㅆ 내 타벨이 EK 근데 얘가 좀 더 ㅇㄴㅆ 블호우드가? 나도 다 말해라 근데 얘 EK의 트윈같은 자식이야 근데 오늘은 이딴